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의 윤리의 김종혁입니다. 생윤, 생윤이 이제 보고 났는데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등급컷을 확인해봤더니 또 1등급 47, 2등급 42, 3등급 35, 36 이렇게 나오던데 1컷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교육청 시험은 항상 1컷이 이렇게 내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희망을 가지시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5담유 1등 문제 10번 10번은 이제 작년 수능에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에게 빅엿을 날렸던 롤스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의미를 잘 기억해라. 그리고 그 10번 문제 자체가요. 여러분 정의 원칙은 축차적 서열이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이 원칙을 제한할 수는 없다. 이 원칙 중에 차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깨고 자유 제한하는 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거 몇 번 설명해드렸냐면 차등의 원칙 실현하는 것은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것은 노직이 롤스 비판할 때 하는 이야기고 롤스한테 노직이 야 차등의 원칙 실현하기 위해 소유권 가져다가 소유물 가져다가 세금 걷는 거 이거 자유 제한하는 거야. 라고 하면 롤스 뭐라 이야기하냐면 자유를 제한한 게 아니고 그건 이미 뭐 하는 거다? 합의한 거 이행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라 이야기했냐면 항상 여러분들 꼬신다 했죠. 유혹. 유혹하는 거 왠지 그럴 것 같아 라는 건 함정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 오는 선지 같은 경우 그냥 고르지 말고 둘, 셋 이번 시험장상 성격이 뭐냐면 느르냐 느드르냐 아니면 그드냐 그드르냐 그럴 때 그냥 짜증날 것 같으면 에라해. 그냥 나를 믿고 교육청해라 했잖아요. 수능 때는 그렇게 하고 그래 김종인 너를 믿고 둘, 셋 중에 난 무조건 두 개 고르지. 수능 때 실패한 다음에 나한테 와가지고 너! 이렇게 하지 말고 교육청한테 한번 해봐라. 약간 느낌상 이상해. 이상한데 왠지 나를 유혹하고 있어. 그럼 고르지 말라니까. 10번 문제는 명확하게 아는 분들이 이제 문제를 제대로 풀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오답률 높았던 건 형벌. 형벌은 고통을 부여하는데 그 형벌을 토대로 공적 정의 실현하는 것은 모든 사상가들의 공통점이었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게 시민불복종의 개념들. 시민불복종 이거 쏘로 제가 몇 번 했잖아요. 쏘로는 처벌 감수는 가능하지만 꼭 최후의 수단이다. 꼭 비폭력은 아니다. 그건 롤스와 싱어의 개념에서 갔던 거고 그 다음 자연과 윤리에서는 이제 여기 유정물을 가져서 또 무정물로 읽은 분들도 계시고 잘못 봐가지고 도덕적 의무를 따를 수 있는 건 모든 사상가들의 공통점이라 했고 그 다음 오답률 높았던 것도 갈툰과 칸트의 개념 아니면 11번의 개념 해외 원조 관련되어서 문제들 틀리셨던데 좀만 더 명확하게 했으면 문제를 잘 봤을 텐데 여러분도 알아야 힘든 거 지금 내신도 봐야 되죠. 수시모집에 대한 이야기도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방학은 한다는데 방학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벌써 이제 수능시험은 140일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마음이 되게 급할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갑자기 뭐 시험? 그런 학생도 있어요. 아침에 왔는데 야 오늘 시험 본데 야 실화냐? 말하고 생각하고 그냥 모의고사 본 분들도 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거 충분히 감안하고 그래도 1컷이 4, 7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분들을 우리 노력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잘잘잘도 오픈했고 그 다음에 약속해드렸잖아요. 아직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릴 모의고사가 22회분이나 남아있다. 생윤도 곧 잘 푸는 시그널 시즌1 오픈합니다. 10회 잘잘잘 하시는 분들은 3회 무료로 또 제공해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모의고사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정리하면서 파이널까지 열심히 달려봅시다. 일단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여러분들의 수고로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 시험진들도 1컷이 4, 7, 4, 2, 3, 5 이렇게 1컷 2컷 3컷 나오는 거 보면 만약에 이게 9평 재수생들과 함께 붙었다면 당연히 1컷은 50으로 등장이 됐겠죠. 1번부터 50 1번 윤리학의 분류 많이 나오는 건데 윤리학은 옳고 그름 등과 같은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밝히고 도덕초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적 분석을 탐구 목표로 삼으면 논리적인 분석 도덕적 초론의 타당성 용어의 의미 이거 다 윤리학 위에 있는 윤리학 메타일리학에서 하는 거죠. 의미론적, 논리론적, 인식론적 그 다음을 윤리학은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인간의 윤리적인 행위를 위한 도덕원칙의 제시를 탐구 목표로 삼으니까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도덕원리, 도덕원칙 제시하는 거야. 이렇게 주된 바가 있다 했죠. 이 이론규범윤리학이죠. 이론도 이론과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주된 바가 이론이다. 이론규범윤리학. 1번 윤리학은 사회의 관습을 경험과학적으로 기술하는 건 기술윤리학. 윤리학은 도덕명제의 분석보다 도덕원리를 정립하다라는 것은 의리죠. 갑은 도덕명제의 분석이 중요하죠. 명제의 연역 가능성 중요하다 했죠. 사실 명제로부터 당위명제와 연역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게 메탈리학하고 메탈리학은 명제의 연역 가능성을 탐구하기 때문에 규범윤리학에 논리적으로 선행합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잘자잘 때부터 그 다음에 기출 때부터 강조해 드렸죠. 3번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핵심 과정으로 삼는 것은 을이 아니라 갑이죠. 학문적 성립 가능성 지식적 성립 가능성 명제의 성립 가능성 4번 윤리학은 도덕판단의 근거가 되는 보편교범 제시하는 것은 을의 입장 맞죠. 5번 윤리학은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도덕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을은 도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치중립적으로 갈 수가 없죠. 가치지향적이고 가치중립적 입장은 갑이 가지고 있죠.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언어분석을 하게 되는 것. 정답은 1번에 4번이었습니다.